네, BTN의 유튜브를 책임지고 계신 유권준 BTN 전략기획실장 자리였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 시간 먼저 정리부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난 시간에는 유튜브 촬영이나 편집,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 좀 배워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들 소개를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희 온택트 불교 올라간 거 보시면서 그 채널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? 네, 오늘은 드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드론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? 그리고 사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중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많아지는데 비해서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드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무인 항공기, 사람이 리모트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데 요즘 드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비행 금지 구역도 많아지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허가된 지역 내에서만 날릴 수 있는데 이 드론을 잘 활용하면 사찰에서도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. 네,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드론 촬영하려면 어떻게 뭐부터 배워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.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작은 장난감 드론 같은 거 사셔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지금 드론 배우는 중인데 한 2, 3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해서 집에서도 좀 날려볼 수 있고 뭐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익숙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해외 직구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하나 사셔서 하나 정도는 연습용으로 내가 써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드론 근데 이 드론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드론도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. HD 촬영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비행 능력도 상당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드론을 익숙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전문가용 드론으로 좀 도전해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처음에는 몇 만 원대의 이런 장난감 드론부터 시작하셔서 익숙해지시고 그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이렇게 순차적으로다가 접근해 보시면 재미있고 아주 쉽게 드론에 한번 빠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다양한 드론이 있는데요. 시장 입문용 장난감용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? 네. 일단은 드론이라는 게 크기가 조금 커지면 이게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이나 혹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지역이나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큰 사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돌고 있는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의 비행 연습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쪽 난지도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천호동 쪽에 하나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도 이제 지금 연습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초기에는 떨어지거나 혹은 조종 미숙으로 인해서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싸고 이런 걸로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좀 해보시면 천천히 좀 이렇게 조종 능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론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경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촬영까지 이어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까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전문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드론의 연습법과 종류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. 해양미에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나중에 드론만 좀 해서 좀 자세하게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